At this time, I'm going to ask our 담당 장노님, James 장노님, to come up and say a few words of welcome. 저희 장노님, 우리 교육부 장노님이시거든요. 오셔서 간단하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한마디 하라고 해서 하는데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 선생님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게 그러니까 physically가 많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다는 것은 그냥 오직 한 가지만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밸런스를 해야 되지 아무래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다 포함해서 다 세상에 나가서 더군다나 요새 보면 크리션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 코입돼서 나가가지고 자기 믿음에 대한 것도 다시 잘 밝힐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부를 떠나면 진짜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고 대학교 가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모인 이유는 집사님들을 도움이 필요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선생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집사님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저희도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던데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주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내어주시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거가 고등부 사역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고등부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향력 있는 그런 청소년들로 자라는 그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비전이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연히 내년에 스케줄이 어떤 건과도 어떻게 되는 건과도 이제 서로 쉐어하겠지만 그보다 전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또 도움받고자 저희가 이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0월 달부터 사사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한 지금 두 달 반 정도 됐는데요. 매주 학생들이 오게 되면 그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홈웍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먼저 성경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공부를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오게 되면 같이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한 70% 남자 학생들은 숙제를 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오고 있고 여자 학생들은 한 50% 정도 그냥 오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오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와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조차 없는 게 선생님 눈에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일어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한 예로 지금 선생님과 제자관에 우리 학교 학생관에 어떤 대화가 어떤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샘플로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여기 보통 아이들이 요즘은 텍스트 문자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호목이 나갈 거고 우리가 이메일로 그 호목을 너한테 보내주셨으니까 체크해봐 근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우리가 보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니 다시 여쭤봅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고 3주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또 안 나왔지 이런 거 했는데 너는 이런 거 가지고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학생이 누구세요? 전혀 모르는 거죠 And so continuing on, they ask, who are you? And the teacher replies, this is, you know, this is your teacher And then the student says, I don't have a teacher named you And then the teacher says, you know, from your Sunday small group And then this person says, oh, sorry 그래서 다시 이제 문자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어, 내가 너 썬데이 스쿨의 선생님인데 내가 그동안에 보낸 거 문자 못 봤니? 그랬더니 어, 나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데 정말, 정말 우리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내가 너 썬데이 스쿨의 티처의 누구잖아 그랬더니 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So I'm not letting you know this because we're mad or anything But just, this is the attitude that a lot of our students have 저희가 화가 나서 이런 거를 share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So throughout this series actually we've been asking in different ways kind of three key questions that actually pastor Tim Keller says to ask people to find out whether they're really Christians or not Christians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메스터를 통해 이번 학기를 통해서 세 가지 중심적으로 정말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한번 다시 대문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So over the past ten weeks, as we've been studying the book of judges together these kinds of questions have been coming up constantly every single week The first question is, what is the evidence of God's presence in your life? The second question is, what is the evidence of God's word changing you? And then third question is, what is the evidence of your growing appreciation for God's mercy? So we've had these kinds of questions in the Bible study every single week 저희 장로교 교회에 팀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저희가 이런 question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사기 공부하면서 계속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학생들의 삶에서 체험하고 있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었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 때문에 내가 더 크리스찬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있나요? 그런 세 가지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nd as we've been asking these questions to the students through the Bible study All of the teachers, we have been very burdened for your children We really feel like a lot of our students have no answers to these questions and are struggling to even understand what it means to study God's word to have God's presence in their life, to appreciate God's mercy And so that's why, again, we wanted to have this meeting to discuss this To let you understand what we're seeing and how we plan on addressing this issue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주 동안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전에는 학생들이 처음에 오면 저희가 질문하는 거가 그리스도가 정말 진실인가 정말 믿음이라는 거가 진실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만 해도 저희가 병증학도 애들한테 가르치고 또 Truth Matter Conference라는 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정말 진실인가를 애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부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포커스가 지금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생들은 진실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그 생활 자체가 worth, 정말 가치 있는가 그거를 되묻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지금 학생들은 묻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지금 동성년의 결혼에 관해서 애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성경 쪽으로 동성년의 결혼에 관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경 쪽으로 동성년에는 잘못된 거고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성경에 말하는 것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 학교, 내 주변, 내가 지금 SNS, 소셜미디아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것은 동성년에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제일 포커스를 하고 싶은 것은 성경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너무 바쁩니다 우리 요즘 학생들을 보면 학교, 운동,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학원, 여자친구, 남자친구, SNS 지금 여러 가지의 마음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의 프라이얼티가 달라질 텐데 저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워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누가 보금 6장 43절에서 45절을 읽어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 이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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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학생들을 볼 때 이 그림에서 보듯이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마음에 욕심, 정욕, 성욕, 그리고 포르노, 아니면 성인물, 이기심, 게으름, 불순종, 그리고 불안함, 우울증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면 그 마음에 친절함, 온화함, 사랑, 인내가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겨울 수련회 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겨울 수련회를 보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수련회 끝나고 와도 저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야 너는 수련회까지 갔다 와서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부모님들도 교회 리트리트 보내고 나서 아마 그런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드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 학생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씨앗이 그 마음과 같을 때 그때가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인지를 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마음인 씨앗부터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심을 때 먼저 나무 씨앗을 땅에 묶고 그 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 이 씨앗, 이 씨앗 goes into the soil and this is the environment that our students are growing up in so this includes how the students are physically so whether they're a boy or a girl is going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ay that they think about life what kind of family are both mom and dad living inside the home the culture that's around them you know, where do they go to school? who are their friends at school? and then of course their own personalities all of this is where their heart is growing in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음의 씨앗을 우리 토양에 심듯이 저희 학생들에게 하나씩 심어주는데 그 토양이 자랄 때 이 학생들이 어떤 육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별의 차이가 있고 또 가족은 또 어떻게 역량력을 맺히고 또 문화적으로 어떤 역량을 받는지 또 이 개인의 성향이 어떤지 그런 것을 다 보고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씨앗을 토양 좋은 토양에 심었을 때 이 나무는 뿌리를 내리게 되고 뿌리가 자라서 몸통 나무 가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면 야고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일이다 야고버서 4장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미요 저희가 나무를 보면 나무에 몸통이 있습니다 그 몸통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을 통해서 학생들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어딘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계관을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희가 왜 이 로마서 말씀에 중점을 두냐면 왜곡된 자아상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또 왜곡된 타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몸통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씨앗과 뿌리와 토양에 더 중심을 두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토양에서 깊게 뿌리를 맺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저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저희가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성하는 것은 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와 부모님과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cts chapter 2 verse 42-47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he fellowship through the breaking of bread and the prayers and awe came upon every soul and many wonders and signs were being done through the apostles and all who believed worked together and had all things in common and they were selling their possessions and belongings and distributing the proceeds to all as any had need and day by day by attending the temple together and breaking bread in their homes they received their food with glad and generous hearts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y by day those who were being saved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요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and this is what we want to see in our students' lives we want to see the students in our ministry day by day, week by week actually become saved we think that this is a good model for how we should begin to do this and so this is the reason why we're having this meeting is so we can propose to you how we're going to try to do this in the coming year and how parents and the ministry can partner together again address the heart, the root, the desires that our students have 저희가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집에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세계관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는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부모님과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자 훈련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제자 훈련은 우리 학생들의 성향 그리고 학생들의 문화적 영향 그런 거에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 들어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집안을 오픈을 해주셔서 저희가 직접 그 집에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 어떨까 저희가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워낙에 금요일날 다 모여서 이런 성경 공부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학원에 운동에 여러 가지의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꼭 금요일날 모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가정에 오픈을 해주셔서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발렌시아 사시면서 코리아타운에서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운전하고 움직이게 되시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진짜 부모님들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시는 거 저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것보다 대리여 저희가 그 집을 방문해서 집에서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한 10명밖에 참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부모님이 라이드가 안되니까 많이 못 오시거든요 저희가 주일 예배 빼고 성경 공부는 솔직히 한 30분 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더 깊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마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룹이 아니더라도 한 그룹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소그룹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아이디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금요일날 애들이 많이 파티시피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모이는 것보다 수요일날 모여서 저희가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애들과 할 건데 크리스찬이 정말 진실된 건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를 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모이면 우리가 우리 세계관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성향 문화적인 그런 영향력 그런 것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인이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와 예배를 중심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5월 달 우리 부모님들이 오픈하우스를 해주셔서 저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 대학으로 다 갔던 형아들과 언니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한 2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대학생들이 우리 고등학교의 멘토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또 잘 공부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우리 제자 양육 바이브 스타들은 쉬고 그냥 대학생들과 같이 하는 공부 그렇게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지금 우리 루스 미니스트리 스케줄을 다 한 장씩 보내드렸거든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희가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달은 모든 게 다 지금 크리스마스 퍼포먼스로 다 모든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는 저희 고등부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겠고요 우리 12학년 시니얼 학생들이 저녁을 아마 우리 맛있는 저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월달부터 스케줄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월 4일과 1월 11일 이제 2주 수요일부터 새로 성경 공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요일은 우리 기도와 찬양의 밤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1월 11일 수요일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도대체 얼마나 성경적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변증법을 알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안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저희가 성경 공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1월 8일 일요일에는 우리 게스트 스피커로 새로 손님이 와서 초청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어떻게 하면 라이프 트레이닝 어벌션에 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어벌션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는 그런 탑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topic for our students to understand again that has to do with worldview but there was a student this year who actually used what she had learned at church to do a debate at school and in her entire classroom when she first started she asked how many of her students how many of her classmates were for abortion and how many were against abortion about half the class was for abortion about half the class was against abortion after she did her presentation based on what she learned at church 100% of the class was against abortion Wow I've been fascinated 저희 학교 학생 우리 지금 성경 공부에서 배워서 so 어벌션을 한국말로 뭐라고 말해요 낙태에 관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배운 거를 가지고 우리 이 학생이 학교 학생들과 서로 토론을 열어서 맨 처음에 토론 시작했을 때는 50%가 낙태를 해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학생이 토론을 끝난 후에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100%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And so what I wanted to do is I want to let all the parents know in advance that the guest speaker who is coming there will be a short part of the presentation that will show images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 1월 8일 날 우리 손님 게스트 스피커가 와서 낙태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비디오를 share하게 됩니다 And I know that some parents are going to be very uncomfortable with this and I want to respect that and I want to honor that I personally made a mistake last year of showing some things without asking parents first And so I've learned from that I do apologize for that and I want to make sure If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r students don't see any of that that particular Sunday they don't have to participate in the service 그래서 저희가 먼저 부모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은 혹시 이 비디오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영향이 될까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 일요일 날 저희가 excuse, 안 나와도 된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먼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낙태에 관한 비디오가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줘도 될지 안 될지 부모님이 결정하신 뒤에 그거는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 수련회가 1월 13일, 14일에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온누리 교회에 있는 수련회장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워낙에는 온누리 교회에 수련장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스케줄 변경상 저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갔던 수양지인 마스터스 칼리지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 마스터 칼리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겨울에 겨울에 워낙에 수련회에서 저희가 자게 될 장소가 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숙사인데 칼리지 학생들이 기숙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레이스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0명 정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 리트리스를 할 때는 하이 스쿨을 빌린답니다 하지만 저녁에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다시 오는 그런 수련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저녁에 집에 가서 자고 아침 먹고 다시 학교에 수련회로 오는 그런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것은 그 목사님이 모든 학생들이 다시 집으로 가서 스몰 제자 훈련을 하고 다시 와서 수련회를 임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1월 달부터 제자 훈련의 제자 훈련의 스몰 그룹으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번 수련회부터 집을 방문해서 저녁에 자고 아침 먹고 다시 수련회 장소로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집을 오픈을 해주시면 한 10명의 학생들이 집에서 자고 아침 먹고 다시 마스터 칼리지 수련회 장소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저희가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집을 오픈을 안 해주실 경우 그냥 잔디밭에서 잔디밭에서 별을 보면서 자게 됩니다 한 10가정이 오픈을 해주셔서 학생들이 가서 자게 되면 그러면 아마 좀 재밌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한 10가정이 오픈을 해주시면 어떨까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가고 온 다음부터 수요일날 다시 저희가 Truth Matter 아카데미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달이랑 3월달에 우리 또 guest speaker 오셔서 우리 콜링이랑 우리 또 vocationary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에 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은 VBS가 6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7일 마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지금 매해 가고 있는데 유타 미션 트립이 6월 19일부터 23일입니다 아마 조금 문제로 인해서 아주 적은 챈스로 유타를 가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the street that we do evangelism on is being in the process of being sold to the Mormon church from the city 지금 저희가 가서 이제 전도하고 있는 그 길이 몸몬 땅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o if that happens then we can't evangelize on that street so we have to change the entire mission trip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거기 가서 그 거리에 가서 성교를 못할 경우 아마 유타 출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e'll know about that in about two months whether or not it'll happen and we can plan from there 아마 한 두 달 뒤면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just in case what we did was we actually scheduled a different mission trip as well So in July 24th to 28th the last week of July we're actually planning a Berkeley missions trip So this will be a combination of college prep and ministry to Berkeley students during their summer school program And then for our summer retreat this year we may be partnering This is a maybe But I wanted again this to be there so everyone can pray about this We may be partnering with summit ministries So summit ministries So summit ministries is actually a two-week program that's run in Colorado in Biola at Biola University and in Tennessee to shape and train students for world view 2주 동안 summit ministries 에서 Colorado 그리고 그리고 Utah 유타 콜로라도 테네시 테네시 바이올라와 같이 2주 동안 하게 되는 수련회인데 아마 그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So summit is partner wants to partner with us to do a mini summit So just a one-week program because they know we have a relationship with master's college our summer retreat could potentially be a one-week summer camp instead of just a weekend So what we would do is if this happens we would go from Monday all the way until Sunday So it would be a six-day camp If people can't make it from Monday to Friday they can come from Friday to Sunday So it's optional to do the week before or you could just do and stay just for the weekend So ultimately the way that the schedule is we want to spend more time with your students 저희가 학생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But we also want to provide a lot of options because we know that the students are busy 하지만 학생들이 너무 많은 스케줄 때문에 저희가 Try to accommodate So we want to be We want to be as flexible as possible and yet offer as many things as we possibly can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옵션과 많은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If there's one thing that's great about church everyday is we have the most resources of so many of the churches in Los Angeles 저희 everyday church 참 좋은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 교회와 같이 일할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d I'll be honest I'm now 35 years old or will be 35 years old very soon 제가 이제 35살이 됩니다 I don't know how much longer I can be a youth pastor 제가 언제까지 중고등부 pastor 일할 수 있을지가 걱정됩니다 I know some of you have heard I got sick two weeks ago and I'm so old I still haven't recovered 제가 2주 전에 엄청 아팠는데 아직도 잘 recovery가 안 되고 있습니다 늙은이들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but what I'm saying is I don't know how much time I have but the time that I have left I want to pour as much as we can into the students now and I want to help the parents as much as possible now because I don't know how much time I have and your students they're constantly graduating and so every year for me it's always what can we do better how much more can we give but I realize also culture's changed our student schedules changed the work situation for a lot of the parents are changing and we want to work with all of those things and so for now at least we feel like this is the best way to do it offer as much as we can and offer as much options as possible and to be as flexible as possible 제가 지금 고등부 전도사를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섬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정말 저희가 많은 시간을 조정하고 또 많은 것을 저희 학생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저희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옵션을 드리고 플렉스블하게 저희가 시간을 조정해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인업 시트를 뒤에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10 가정이 오픈을 해주시면 발렌시아나 산타클라리타 쪽으로 계신 집이면 왜냐하면 메스터 칼리지가 지금 산타바바라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산타바바라 발렌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집이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 공부는 밸리도 좋고 여러 군데에서 오픈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인업 시트 하나는 우리 수련회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 훈련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gather together as parents we love seeing them and we love working together with them and this year we want to grow even closer to all the parents grow closer to all the students we want to address the heart needs that they have we know a lot of our students are depressed and anxious and stressed and we know that a lot of our parents are dealing with so many things in regards to our students lives and I pray God that you would help us as a church to partner up together to love each other to love the students to love the families of our church and I pray God that you would help us at the Roots Ministry to be a resource to the parents to be a blessing to the parents to be a blessing to the families at our church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학생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 많은 것으로 지금 우울증 불안함 또 여러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정력 불순종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을 우리 학생들과 같이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